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구에는 올스타 농구 대잔치가 있다면요 우리 개그콘서트에는 아무 말 대잔치가 있습니다 양장피 뭔 소리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뚱맞은 말을 막 찌꺼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이 되거나 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수 함께 만나보시죠 아 유민상 씨네요 시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3월의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3월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정신이 반 나가지 않고서는 찌꺼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무 말이나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니까 해인사가 생각나네요 뭔 소리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렇게나 손안주 씨 재밌게 보고 있습니까 손안주가 누구예요 그냥 아무나 얘기해 본 겁니다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잔치 제대로 즐기시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소 만나보시죠 네 네 드라마 로망스의 김한은을 보여주나요 엎드려 난 선생이고 넌 교장이야 선생님이 교장을 때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만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뇌를 안 거치고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런 건 정말 초록색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곰밤장수 양면 장갑 다음 전소 만나보시죠 찹쌀떡 메밀묵 삽니다 산대요 팔아야 되는데 산대요 대단합니다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보부상의 아무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말이 막 실크로도 따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시 찹쌀떡은 아현동 가구거리 꼼짝마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아 배구공 두 개로 눈사람을 보여주나요 조랭이떡 아 잠깐만요 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거는 잘 짜여진 코미디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랭이떡이 연상되지 않았습니까 가랭이? 찢어져요 네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저 결혼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무 말이나 찌꺼리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누가 봐도 결혼 못할 것 같은데 결혼 안 나고 막 아무렇게나 찌꺼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결혼식 조의금 얼마 하실 거예요 9,900원 오늘만 이 가격 야 정말 박성공 화이팅 예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네 랄라랄라라 어린 송아지가 제일 연하고 맛있어 이야 어린 송아지가 부툼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동요의 마블링이 상당해요 뭔 소리예요 원앙 소리 뭐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백승 신고합니다 병장 홍헌 2017년 3월 2일부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야 저녁을 먹었대요 대단합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녁을 먹어버렸어요 진짜 사나이로 시작해서 한 끼 주쇼로 끝나는 거 안 보고 막 던지는 거거든요 언어의 노룩패스 그렇습니다 군대 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 총기 네 안전 네 여자친구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네 야 송준석 선수가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네 음 아 이번에는 노래를 부르나요 아 기대가 됩니다 어? 아 그냥 듣습니다 들어 그냥 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 대잔치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야 정말 까불지마 이야 까불지마 예 정말 오늘의 VIP 송준석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아무 말 대잔치의 게스터 설연 해설의 지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구에는 올스타 농구 대잔치가 있다면요 우리 개그 콘서트에는 아무 말 대잔치가 있습니다 높새바람 뭔 소리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오늘 아무 말 대잔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런 말을 생뚱맞게 찌꺼리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말이 되거나 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녀 개그우먼 아 미녀 개그우먼이래요 미녀 이거 아무 말 생각도 안 하고 막 뱉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나저나 저 친구 오남이랑 많이 닮았네요 역시 허경환 화이팅 오 유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부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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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 저 선수 저렇게 소품을 준비하고 뭔가 부리가 연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저런 친구는 카드 한 장 줘야 됩니다 잠시만요 교통카드 띡 67만 원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화장 잘 먹었다 이야 아무말 소화를 굉장히 잘했어요 맞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거나 먹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런 아가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아가씨 중에도 아저씨가 있거든요 네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청기 울려 백기 내려 커튼 울려 이야 끝났어 저렇게 무책임하게 막 올릴 수가 있나요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맞습니다 청기 내려 시청률 올려 이건 진심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세종대왕이 뉴욕 이야 단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뉴욕이 순 우리말이에요 맞습니다 한자로는 샌프란시스코 영어가 안 되면 수학해 수학 다음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실제로 보니까 아 위험했어요 우리 아무 말 대잔치에도 수위라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유가 굉장히 셌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예쁘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예쁜 건 역시 설기현이죠 네 여기 공 좀 찾으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공한테요 슛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는 엄마 잠깐만요 저 친구 공감 개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감이 가거든요 아버지의 원수는 엄마가 맞아요 맞습니다 박영진 씨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건 비밀입니다만 사무엘 잭슨 홍서범 씨요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제자리 달리기인가요 준비 띠 띠 띠 띠 띠 야 아무런 키를 쏴버렸어요 맞습니다 아 저런 게 바로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무말의 주택 복권이거든요 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뱅뱅뱅 다음 저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야 얘기 좀 해 이거 안나 다 오해라니까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오빠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야 잘했어요 저런 게 바로 물은 셀프거든요 저는 워터인 줄 알았는데요 아이 멍청이 칭찬 감사합니다 다음 저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머리 좀 짧게 쳐주세요 머리 이야 머리 이야 머리를 딱 예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머리통을 내어주면서까지 머리를 친다는 거 아 아무말 자재로 친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머리가 좀 아픕니다 네 두통치통엔 맞다 계란찜 저희는 지금까지 아무말 대잔치의 암컷 수컷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그콘서트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네 쓴바귀 뭐라고요? 그냥 아무말이나 하는 거예요 아 아무말 대잔치는 이렇게 아무말이나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화장실은 이따가 가세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에요?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말이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말 대잔치는 아무말이나 찌꺼리면 되지만 뭔가 말이 되거나 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34 24 30 아 죄송해요 34 24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무 말이나 찌꺼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영진 씨랑 김민경 씨랑 알고 지낸 지 10년 이상 되셨죠? 네 제 군대 동기입니다 핀 동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인가요? 맷돌에 손잡이가 없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? 흠 잘못 샀네 야! 잘못 샀대요 대단합니다 잘못 샀대요 영어 베테랑으로 시작해서 배째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밥을 샀는데 오이가 없네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정신 못 차리지 앞으로 치쌤 뒤로 치쌤 잘 자요 야! 잘 잘해요 잘 잘해요 잘 잘해요 얼차례가 굉장히 달콤하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 옛말에 달면 삼키고 쓰면 설탕 쳐 팝팝팝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쇼 미 더 머니 이야! 세종대왕님이 쇼 미 더 머니래요 대단합니다 이래서 세종대왕님이 만 원에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비틀박스 한 번 보여주세요 네 덩디 덩 덩더러러러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네 자장 자장 자장면 이야! 애기가 아니라 자장면을 재우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어머니는 자장면이 싫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런데 네 자장면이 뭡니까? 있어요 그 노란 거 네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자 우리 화이팅 한 번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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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숫자를 계속 세요 저렇게 하면 화이팅이 안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화이팅 넘치게 분위기 한 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뛰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?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틀린 그린 잡기 틀린 그린 잡기네요 아 대단합니다 이런 게 바로 10년차 내공의 아무 말이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앞띠가 하나도 안 맞아요 맞습니다 헛소리의 다림 이야 서련이 속한 그룹이 방탄소년단이죠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 역도 선수인가요? 으아악 이야 이야 역기를 들어야 되는데 커튼을 들어 올렸어요 대단합니다 너무 빨라서 못 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안 보여주겠습니다 라차차차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MC 아악 진짜 물었어요 이야 아무거나 무는 거 대단합니다 어렵거든요 역시 아무 말은 씹어야 마시지 물지마 바보야 다음 선수 만나보시죠 521, 521, 521, 521 이야 아직도 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야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대단체의 캐스터 MBC 해설의 SBS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